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로 심표인데 지금 이 시기가 고3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이 시기가 중간고사가 막 끝나고 그리고 다시 유평을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다시 한번 달려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이 5월 5일 근처 선생님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5월 촬영하는 날짜가 5월 5일이거든요 5월 5일 이 근처가 내신이 막 끝나고 유평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유평 대비 사주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달려야지 라고 하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공부가 안 되는 시기예요 어떤 날씨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긴 하지만 중간고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잘 치른 열심히 노력해서 중간고사를 본 학생일수록 더더욱 중간고사 내신 관리를 한 학생일수록 더더욱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 많이 지쳐있는 상태가 꼭 체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은 것들을 해냈기 때문에 정말 심표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 공부라는 게 공부라는 게 체력으로 하는 거냐 정신력으로 하는 거냐 물론 체력도 중요하지 근데 더 강하게 지배하는 건 정신력이야 왜냐하면 정말 육체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화가 났어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떤 행위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엄마, 선생님의 엄마는 화가 나셨을 때 선생님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화가 나셨을 때는 청소나 빨래나 이런 걸 많이 하셨어 주로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너무 화가 났어 뭔가를 해요 근데 그게 화가 났을 때 막 씩씩거린다고 그러죠 화가 나서 그런 상태에서 더 잘 되는 게 있어 그런 건 어떤 육체적인 걸로 그걸 또 해소하고 또 화가 났을 때 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빠르게 걷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가 어떤 화가 났을 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때 더 잘 되는 일이 있잖아 그쵸? 힘든 줄도 모르고 막 뛰어간다거나 막 우리 엄마는 집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놨었는데 선생님 엄마는 어머니는 그래서 이게 공부는 근데 공부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중앙고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 오늘 캐스트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떤 꼭 하고 싶은 얘기인 아주 짧은 그냥 이야기 수다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수강생들에게 하는 수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우리 어머니처럼 화가 나서 막 청소를 하듯이 청소 너무 잘 돼 이런 종류가 아니잖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야 너 들어가서 공부해 그랬을 때 갑자기 화가 확 날 수 있잖아 그쵸? 짜증이 확 날 수 있잖아 그때 화가 확 나서 에이 공부나 해 하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어쨌든 공부는 말이야 정신적으로 해내야 되는 일인 거죠 정말 이게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그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교가 내 마음이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듯이 마음이 머리에 있는 결국 이 머리 안에서 정신적으로 해내야 되는 그런 일이죠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 감정도 머리에 있는 거니까 정신적인 부분이 좋지 않을 때는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만큼 거꾸로 공부를 많이 하면 또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직결되어 있는 게 체력도 마찬가지지만 정신력이 훨씬 중요한데 내신을 치르고 공부를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해낸 학생들은 지금 지쳐 있을 거라고 정신이 그 정신이 지쳐 있다라는 증거 중 하나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되는 거 도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평소에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그건 지쳐 있는 거거든 그땐 쉬어야 돼요 내가 사람이 아니고 기계라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이걸 회복시켜야지만 다시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쉬어줘야 돼 문장에서도 정말 심표가 필요할 때 심표를 쓰지 않고 줄줄줄 붙여서 말을 하다 보면 마무리가 안 된다거나 정말 한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듯이 지금 쉬지 않으면 지금 지쳐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열심히 그럼 선생님 저는 중간고사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 6평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지쳐버렸어 공부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죄책감 없이 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캐스트를 찍는 이유는 선생님 수강생들 대부분 선생님은 그렇게 믿어요 선생님의 수강생들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약간 강의든 캐스트든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유유상종이라고 수강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쳤을 거고 지친 순간에 쉬는 것 자체의 죄책감을 느낄 거란 말이야 선생님도 그러거든요 근데 잘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쉬어야 돼 그래서 쉬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적어도 2, 3일은 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서 그게 무언가일지 뭐가 돼줄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야 본인이 행복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하면 돼요 방금 현장강의 끝나고 선생님이 내신을 되게 열심히 관리했던 한 학생에게 너도 쉬어야 돼 얼굴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한 얼굴에 티가 나 지금 쉬어야 돼 쉬고 유평 대비 4주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한 3일 정도 쉬고 4주를 눌러서 3주로 컴팩트하게 계획을 세워 그리고 3주로 컴팩트하게 세우고 시간에 부족한 듯이 쫓기듯이 또 공부를 해야 실제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4주 대비법 선생님이 올려놨잖아 캐스트에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짧게 하세요 계획을 그리고 한 2, 3일은 쉬고 해도 괜찮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쉴 때 감정적으로 죄책감을 느껴요 이런 걸 느끼지 말고 쉬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장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쉬어 오늘 부모님이 쉬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 그러면 얘기해라 선생님이 쉬라는 걸 숙제로 줬다 여러분들이 6편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된다 안 되는 공부를 억지로 끌고 앉아서 쉬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닌 그러면서 정신은 점점 더 나빠져 그게 자칫 길어지면 슬럼프가 돼 지금 딱 쉬고 깨끗하게 좋아하는 거 하고 다시 날려서 6평 대비 6평 끝나고 기말 대비 이렇게 가는 거죠 N수생들도 겨울에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면 지금쯤 봄에 꽃필 때 열 올 때 지쳐요 같이 조금 쉬어도 괜찮다는 거 더 잘하기 위해서 쉬는 건 사실은 공부하는 것보다 더 노력하는 걸 수 있거든 쉬는 게 얼마나 어려워 선생님도 굉장히 쉬는 거에 불편해하는 사람이야 선생님 동료들이 쉬는 걸 의무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아직 부족한 거지 그 쉬는 것마저도 잘하면 더 완벽한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함께 쉬자고요 선생님은 이제 조금 쉬고 기침도 나아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할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한 이틀, 삼일 정도 쉬기를 추천한다 심표가 필요한 순간이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이게 오늘의 캐스트였고 중간고사 보느라 수고하셨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캐스트로 또 조금 나타나면 또 우리 수강생들이 힘이 되고 반가워할 것 같아서 지금 여기가 대전이에요 대전에서 현장 강의 끝나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이제 차 타고 올라가려고 지금 시간은 1시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캐스트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쉬자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